야, 잠깐만. 주스라도 사가야 되는 거 아닐까? 야, 교수님 깨어나시지도 않았는데 뭐. 그래도 깨어나면 드시겠지. 사가자, 주스. 병문안 국물이잖아. 좋아. 아, 가자. 이동만 환자님 안녕하세요. 저기요. 당신 간호사 아니세요. 야, 가면 안 돼. 우리. 야, 뭔데? 어? 왜 그래? 이게 무슨 일이야? 그게 무슨 소리야. 왜 고교신물 검거하던 날 현장에서 도망친 놈 있잖아. 뭐라고, 이 새끼야. 이 새끼. 이 새끼야. 그놈인 것 같아, 아무래도. 내가 일단 교수님들한테 전화드릴 테니까. 교수님들 안 돼. 어? 내가 금방 갈게.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알리지 말고. 너희들이 이동만 교수님 옆에 좀 있어줘. 너희들 안 돼. 너희들 안 돼. 너희들 안 돼. 이 새끼야. 너희들 안 돼. 너희들 안 돼. 한글자막 by 한효정